해외 옵션 매도 전문가 박명균입니다. 날씨가 지금 많이 오늘부터 갑자기 후덥지근합니다. 장마가 금방 시작한다고 하죠. 우리가 지난 4강까지 뭘 배웠습니까? 기본적으로 옵션 매도가 뭐다. 그중에서 해외 옵션이 뭐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생소한 분야니까 HTS 사용법까지 지난 시간에 기본 강의를 배웠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해요. 우리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신 분도 계시고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계신 분도 계셔요. 그리고 방송을 듣고도 어디로 와야 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단에 QR코드를 통해서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으로 들어오셔서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일단 알아야 면적을 합니다. 그다음에 문자 샵 377이 치고 박명규를 치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모든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일단 주식하고 달라서 모르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언제든지 물어보십시오. 오늘부터는 강의가 좀 다이나믹할 수도 있어요. 실은 강의가 좀 딱딱, 어려우니까 딱딱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건 또 제 능력이에요. 제가 능력이 없으면 강의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좀 더 강의를 다이나믹하게 재미있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지난 시간에도 양해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제가 좀 목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방송하면서 좀 기침을 좀 할 수 있는데 그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노력을 참으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마는 못 참을 경우에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 5강 헤어 옵션 매도 제목이 옵션 가격의 반란입니다. 그 다음에 옵션의 고향은 아마 어떤 옵션, 선물 옵션 책을 보아도 이런 용어로 설명한 책은 없어요. 나름대로 시장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옵션 매도를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고 저 혼자서 고민고민하던 끝에 이런 역사적인 흐름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살펴볼 게 지금 화두가 옥수수입니다. 농산물 중에서 옥수수예요. 옥수수 가격 급등과 역발상 콜옵션 매도 가지고 한 번 옵션 매도가 뭐냐라고 한 번 설명해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화두는 뭐예요? 미국 금리 인상권입니다. 금리를 인상할지 말지 거기에 대해서 채권 가격도 급등하고 또 지금 가장 국내에서 선물, 해외 선물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원유인데 원유가 지금 벌써 75달러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에 85달러, 100달러 얘기도 나오고요. 아래쪽은 전혀 지금 말이 없습니다. 아마 오늘, 어제 지금 오펙 플러스 회의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결론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마 사우디는 감산을 좀 주저할 것이고 러시아나 다른 곳은 증산을 주저할 것이고 러시아 쪽에서는 증산하자라고 지금 얘기 중인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아마 사우디 입장이 제일 클 거니까 아마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에서 화두는 뭡니까? 이 천연게스예요.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 천연게스 가지고 한 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또 설명 드리겠습니다만 천연게스의 애칭이 뭐냐면 야생마입니다. 야생마. 길드림마가 아니라 야생마. 어디로 튈지 몰라요, 가격이. 원유하고 달라서. 그래서 요즘에 지금 최대 화두가 최근에 상품 중에서 최근 한 달 사이에 가장 급등한 게 이 천연게스입니다.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상품 중에 이 천연게스가 자리 잡고 있어요. 실은 거꾸로 말하면 이 천연게스 콜메도에서 먹을 게 상당해요. 옥수수처럼. 옥수수가 한 불 꺾이니까 이 천연게스가 다시 한 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 때는 이걸로 한 번 살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옵션 가격의 반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반란이다. 우리 역사에서 보면 우리 삼국시대, 그다음에 고려, 고려 탄생, 조선 탄생 다 어떻게든 반란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성계가 조선 창건한 게 혁명이니, 구대탄이, 반란이니 정확한 용어는 잘 모릅니다. 역사학자들이 하는 것이고 저는 그냥 단순하게 반란 개념으로 한 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끄집어온 게 지방허족 세력. 통일신라 말이에요. 통일신라 말 정부의 힘이 약해지자 지방허족들이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 삼국통일 했잖아요. 고구려, 백제 다 망하고 나서 통일신라가 만들어졌는데 통일신라 후반기 어떻습니까? 힘이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서로 우리 궁예나 경원 후고구려, 후백제 후고구려 전신이니까 후백제 각각 지방정부가 탄생하는 거예요. 다 자기만의 국가를 세우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옵션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대체 통일신라 말 지방허족 세력 중앙정부의 반란을 꿈꿨잖아요. 그것하고 옵션 가격이 뭔 관계냐. 한 번 설명 들어보십시오. 재미있을 겁니다. 초반부에는 중앙정부의 힘이 강해서 중앙정부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모든 나라가 그러죠. 어느 정도 조선도 마찬가지고 고려도 마찬가지고 삼국통일신라도 마찬가지고 초반부에는 어느 정도 정지되면 힘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수도에서 가까운 지역뿐만 아니라 저 먼 지역도 어느 정도는 중앙정부에 시킨 대로 해요. 옵션 가격도 처음에는 선물의 흐름을 중요한 거 추종한다가 아니라 추종하려 합니다. 이거 포인트예요. 추종한다가 아닙니다. 추종하려 한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도 또 지지난 시간에도 기본적으로 선물은 옵션은 선물 가격을 추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라고 했어요. 초반부에는 중앙정부의 힘이 강해서 지방정부도 중앙정부가 하라는 대로 해요. 그런데 옵션 가격도 처음에는 어느 정도는 선물의 흐름을 추종을 합니다. 완전히 100% 추종하지는 않고 그냥 형식상 당신 시킨 대로 할게요. 선물 가는 대로 갈게요. 라고 추종하려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앙정부의 힘이 약해져요. 통일신란 말. 통일신란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면 점점 지방 세력들이 견훤이나 궁에 반란을 꿈꾸는 자리이 많아집니다. 옵션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간이 포인트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선물을 추종하지 않으려 해요. 처음에는 초창기 때는 선물의 힘이 워낙 강해. 선물을 추종하려 해. 눈치껏.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가니까 중앙정부의 힘이 약해. 선물도 힘이 없어. 그러니까 내 나름대로 독자기를 걸겠다. 갖겠다라고 옵션들이 지금 시간이 지나면 반란을 일으킵니다. 대체 그게 뭔 말이냐. 자. 다시 한번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가 경주입니다. 수도주의예요. 반경으로 그려볼게요. 저기 뭐 여기가 철원입니다. 궁예가 있는 곳. 여기가 전주입니다. 견후론이 있는 곳. 초창기 때 통일신라 초창기 때는 가까운 곳이든 먼 곳이든 어느 정도 다 중앙정부의 말을 들어요. 세금도 잘 내고 시킨 대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통일신라 말 오면서 중앙정부가 부패해지고 타락해지고 또 힘이 약해져요. 왕도 자주 바뀌고 그러면서 이 저 먼 곳부터 이렇게 가까운 곳은 그나마 정부 수도 방위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못 들고 일어나요. 먼 곳부터 이 저 먼 철원 지역 경주에서 먼 전주 지역 이쪽에서부터 반란을 꾹꾹자들이 많습니다. 똑같이 뭐냐. 이게 옵션 등가격입니다. 등가격을 기준으로 여기가 먼 외가격 다른 말로 극외과 극외과라는 표현을 써요. 등가에서 가까운 행사과 좀 더 먼 행사과 더 먼 행사과 우리 지난 시간에 행사과라는 영어 배웠죠. 지지난 시간에 행사과 옵션 영어에서 등가격에서 먼 행사과를 중심으로 먼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나도 그냥 이 등가격 너희 안 따라갈래. 또 가까이 이쪽 친구도 나 등가격 너희 안 따라갈래. 시킨 대로 안 할 거야. 라고 반란을 끊고요. 거의 거의 근접해요. 앞에까지 다시 한 번 정리해 볼게요. 등가격이 중심에 있습니다. 이게 행사과 1 행사과 2 행사과 3 엄청나게 멀어요. 이 경주에서 저기 철원까지 상당히 멀잖아요. 등가격 현재 원유가 75달러예요. 이 100달러짜리 100달러짜리 쉽게 명령을 못합니다. 너무 멀거든. 여기서 경주에서 야 너 세금 좀 잘내라. 라고 파바를 보내. 세금 잘내라. 그런데 가다가 다 죽어. 명령이 도달도 안 합니다. 마찬가지로 75달러예요. 원유가 원유가 75달러인데 너희들 옵션들 다 나 따라와 하는데 가까운 친구들은 따라가려고 해요. 눈치가 힘이 세니까. 그런데 행사과 100, 95 이 친구들은 뭐냐 행사과 75 나 너 안 따라 나만의 길을 갈 거야 라고 꿈꾸는 행사과들입니다. 저 먼 지역들이 전주 견해원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행사과 100들은 75에서 전혀 타격 안 받아요. 자기만의 독자 길을 가려고 노력해요. 이게 옵션입니다. 고려 말도 마찬가지예요. 고려 말 그 다음에 뭐야 고려 말은 약간 좀 다릅니다. 상황이 통일신라 말이 좀 적당해요. 예를 들 때는 역사학자들이 영역인데 제가 글 끌고 와서 오류가 있으면 그냥 넘겨주십시오. 방금 설명한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거리가 먼 허족들이 먼저 일어나듯 등가격에서 먼 행사과를 중심으로 서서히 반란을 끊고요. 경주에서 가까운 상주나 그런데 가까운 곳은 쉽게 반란 못 일으킵니다. 왜? 중앙정부군이 너무 강하니까 그래도 힘이 약해도 그래도 있거든요. 그런데 먼 쪽은 중앙정부가 힘을 미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등가격에서 먼 행사과들 아까 75달러에서 75가 등가인데 현재 현재 기준입니다. 저 100달러짜리는 너무나 멀어. 건들 수가 없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지방 허족들의 목표는 자기만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궁예, 견원, 자기만의 나중에 왕건이 되는데 후고구려, 궁예. 자기만의 국가를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반란을 꿈꾸는 옵션들의 최적 목표는 뭐냐 그러면 왜 옵션이 먼 행사과를 중심으로 100, 95 이 친구들을 중심으로 반란을 꿈꾸냐고 목표가 뭐냐고 85%나 되는 옵션들의 최적 목표는 뭐가? 제로가 되는 겁니다. 즉, 꽝이 되는 거예요. 꽝이. 아침 안개처럼 지금 뜨거운 날 얼음 운동장에 있는 얼음 덩어리처럼 또 그 추운 날도 마찬가지예요. 좀 안 좋아. 추운 날 운동장에 내놓은 얼음 덩어리처럼 결국은 다 녹아 없어지는 겁니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이들 옵션의 최종 목적지는 뭐야? 외가격 안에서 머물면서 뭐가 되는 것이다? 제로가 되는 게 최종 목적입니다. 외가격 안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등가격 75%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고 옵션의 가격이 그냥 자기만의 영역을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나중에는 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가격은 처음에 30달러 시작했어. 300달러 시작했어.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0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옵션 반란의 목적입니다. 등가에서 반란을 꿈꾸는데 그럼 목적이 뭐다? 0이 되는 거라니까. 꽝이 되는 거라니까. 이게 옵션 매도예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해요. 시간 시간이 어디 있냐. 앞에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다 제로가 되는 게 반란의 목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옵션의 고향은 이라는 타이틀을 한 번 끌고 와봤어요. 대체 옵션의 고향은 어디냐. 우리 첫 강의 때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85%나 되는 옵션들의 고향은 외가격입니다. 여기서 내가격 외가격 있는데 우리 영어 배웠죠? 3강에서 내가격 외가격 등가를 기준으로 이 등가격을 기준으로 홀옵션 같은 경우는 뭐야 위쪽이 외가격 아래쪽이 내가격이고 푸드옵션 같은 경우는 위쪽이 내가격이고 아래쪽이 외가격이 됐습니다. 이게 인지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도 나이 들면 고향을 찾듯이 옵션도 시간이 시간이 흘러 만기가 가까이 다가오면 자신의 고향인 외가격 안에서 머무르고 싶어요. 즉 외가격은 전부 다 결국에는 다 0이 되는 겁니다. 외가격은 다. 이 0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옵션의 고향은 어디다? 이 외가격이다. 모든 대부분의 85%나 여기서 85% 거래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매매가 되는 그런 옵션을 중심으로 해서 85%나 되는 옵션의 고향들은 외가격이다. 확률적으로 옵션 매도자가 옵션 매수자에 비해서 85%나 많아요. 이게 확률이 커요. 지금 최근에 최근에 제가 이델리 방송을 찍고 있으니까 주위에서 알아보기 전화도 오기도 해요. 그다음에 또 주변 사람들도 옵션 매도가 뭐냐. 그런데 물어보면 일단 옵션 하면 망한다더라. 그런 개념만 있더라고. 왜 망하냐. 옵션 매수만 해봤기 때문에 옵션 매도는 개인은 거의 안 하거든요. 옵션 매수만 해봤기 때문에 옵션 매수는 정말 하루 단타 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시간 지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 꽝이 되거든요. 최근에 천연가스 콜 매수 잡아서 수익 내면 그런 경우는 특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하면 옵션 매수는 질 수밖에 없는 게임이야.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도 옆에서 옵션 하니까 예전에 다 꼴았어요. 옵션이 어려워요. 다 망하는 거예요. 왜? 옵션 매수만 해봤기 때문에. 옵션 매도는 해보지도 몰랐어요. 제가 처음으로 코스피 옵션을 하면서 옵션을 옵션 매도를 접한 건 우연입니다. 뭐냐면 제 경험 말씀드릴게요. 주식에서 하다가 다 깡통되고 공부도 안고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선물에서 누가 선물하라 그래요. 코스피 선물 그 당시에 해외 선물 말고 선물에서 다 말아먹고 이번에는 옵션 하래요. 당연히 옵션은 매수만 있는지 알았어. 그런데 옵션 매수 하다가 우연히 클릭을 잘못한 거야. 옵션 매도를 눌러버린 거예요. 그런데 돈이 갑자기 내가 활용할 돈이 줄어들었어. 이상하다. 보니까 옵션 매도가 진입돼 있는 거야. 나는 뭔지도 모르고 옵션 매도가. 콜센터에 전화했죠. 이게 뭐냐 옵션 매도가. 그런데 뭐라고 했는데 설명도 잘 기억이 안 나. 뭐라고 했는지. 곧바로 청산했어요. 그런데 플러스로 청산한 거야. 그때 실은 인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무서워서 옵션 매도 그냥 뭐지 모르니까 얼른 청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약간의 플러스인 것 같아. 그게 제 옵션 매도의 최초의 기억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하게 이제 우연이 아니죠. 다 옵션 매수에서 말아먹고 이제 마지막 길을 찾아서 옵션 매도를 옵션 매수에서 다 말아먹고 옵션 매도를 그냥 전약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해외 옵션으로 공부한 것이고 국내 최초로 옵션의 고향은 다 어디라고요? 외가격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번에 옵션 가격을 한번 볼게요. 옵션 가격은 내재 가치와 시간 가치로 이루어져 됐습니다. 오늘요. 시간에 대해서 계속 제가 시간 강조합니다. 왜? 옵션 매도는 시간이 시간만 있으면 돈 버는 거거든. 시간이 주인이 우리 그냥 곱게 모셔야 할 신주 단지예요. 옵션 매도자에게는. 이 시간 개념에 대해서 약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옵션 매도자는 뭘 먹고 산다? 시간을 먹고 산다. 그랬습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당장은 손실이에요. 당장은. 지금 최근에 제가 어디서 리딩하는 방도 있는데 들어가자마자 손실인 경우도 많아요. 처음에. 내가 정확히 타점을 찍은 게 아니니까. 운이 좋게도 수익이면 좋은데 처음에 며칠간은 손실대가 많아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다 플러스야. 시간 지나면. 지금 옵션 가격의 변화입니다. 너무나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옵션의 가격의 큰 흐름은 기본적으로 선물 흐름을 따라갑니다. 위에서 말한 거 지금 정리입니다. 방금 위에서 예를 들면서 설명한 것들. 만기가 가까워질수록 옵션은 뭐라 했어요. 딱 월 끝나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7월물 8월물 7월물인데 어떤 것은 6월에 끝나기도 하고 7월에 끝나기도 하고 자기가 끝나는 날이 목숨이 다하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만기라 그래요. 만기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옵션 가격은 선물에 뭐한다? 반기를 들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선물 추정하려고 해. 추정한다가 아니라 추정하려고 해. 눈치를 봐. 그러다가 선물의 힘이 약해지면 이제 반기 들어요. 만기가 가깝고 등가격에서 먼 행사가 아까 75에서 원유 보면 100달러짜리 먼 외가격 행사가 옵션 가격은 선물이 큰 폭으로 등락을 보이지 않으면 끄덕도 안 해요. 어제 원유가 한 1.6포인트 올라나요? 이때 모르겠어요. 이게 행사가 100이 예를 들어서 200이었다. 달러 가치가 가격이 그러면 220이나 됐으려나 많이 올라봤자 큰 타격 안 줘요. 어렵게 놓을 수 있습니다. 콜옵션의 경우 선물이 상승했음에도 옵션 가격은 하락한다.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콜옵션이 뭐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콜옵션은 선물이 상승하면 수익이 나는 구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이론이고 선물이 상승했음에도 옵션 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원유가 75달러에서 어제 76달러로 올랐어요. 그러면 1포인트 올랐잖아요. 1포인트 여기 행사가 100 100자리가 처음에 200달러가 같이였어. 진입할 때. 그런데 이때는 210달러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75달러가 됐어요. 76.5가 됐어. 0.5포인트 올랐어. 또 그 다음날 76.7 0.2틱 정도 올랐어.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느냐. 210 200달러. 선물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200달러 또는 190달러 더 가격이 낮아있습니다. 왜? 이렇게 찔끔찔끔 오르면 100까지 절대 못 온다라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옵션 가격은 하락해요. 반개 들어요. 선물이 올라가면 옵션 가격도 뭔 행사가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라니까 찔끔찔끔 오르면 선물 가격이 서서히 오르면 먼 행사가는 오히려 더 하락할 수 있어요. 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만기가. 또 푸드옵션의 경우 마찬가지예요. 푸드옵션도 선물이 하락했으면 기본적으로 75달러입니다. 현재. 그런데 여기 45달러 있다고 합시다. 30포인트 떨어진 간격입니다. 푸드옵션의 경우 일반적으로 선물이 하락하면 옵션 가격도 상승해야 합니다. 푸드옵션이니까. 그런데 75달러에서 74달러 하루는 74달러 하루는 또 내려서 74.5 하루는 74.2 74 하락했어. 14.1 74.1 며칠에 걸쳐서 74에서 75에서 74까지 왔어. 그럼 이때 45 가격은 원래는 1포인트 하락했잖아요. 2포인트 하락했잖아요. 그러면 원래 진입할 때 200달러 가치였다. 45가 그러면 올라야 되거든. 하락했으니까. 옵션 가격은 푸드옵션 가격은 그런데 아니야. 180달러 하락할 수가 있어요. 왜? 이 중앙정부의 힘이 약하거든. 등가 그 당시 등가는 74예요. 등가가 이 45달러에 미칠 영향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지 나름대로 나는 지 고향으로 가겠다. 제로를 향해서 가겠다고 가는 거예요. 더 줄어들어. 선물의 경우 푸드옵션의 경우 선물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옵션 가격은 상승이 아니라 하락할 수 있어요. 왜? 시간이 지나고 만기가 가까우니까. 우리는 옵션 가격의 가치가 저절로 줄어들 그 옵션의 행사가를 공략해야 합니다. 옵션 행사가. 그런 옵션의 옵션을 찾아서 항해를 떠나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원유가 75달러야. 75달러. 그런데 현재 경기가 지금 코로나가 다시 델타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다시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S&P 하락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강해요. 세계 경기가 쉽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아. 그러면 이 원유 45달러. 45달러까지는 아무리 경기가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해도 하락하지 않을 거다 베팅한 옵션 매도자가 있어요. 하락할 것이다 가 아니라 45달러까지는 하락하지 않을 것이다. 원유가. 이런 행사가. 또는 누구는 더 보수적인 사람은 40달러. 이런 행사가. 이게 좀 하락해도 75달러에서 74달러 73달러 이렇게 하락을 해도 이 40달러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그런 행사가. 아까 경주에서 철원으로 야 너 세금 좀 내 라고 명령을 하다라지만 명령이 도달 안 해. 이런 지방을 고르는 거야. 중앙정부에서 먼 지역을 고르는 겁니다. 등가에서 먼 행사가를 고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것은 숙제예요. 숙제. 여러분들 고민해 봐야 돼. 어떻게 안전할 것이냐. 어디쯤에서. 이거는 이제 격리 좀 써야 됩니다. 옵션 가격은 옵션 매수자가 꿈을 사는 대신에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 제가 계속 이 말을 강조합니다. 옵션 가격. 이론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고 했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서 옵션 가격이 산출되느냐. 그건 컴퓨터도 어렵다고 합니다. 컴퓨터도 어려워요. 이론적으로 개인이 예상할 수는 없어요. 대충 우리들은 보면 경험이 있으니까 대충 이 정도면 이 정도 하겠다고 짐작을 하지만 전체적인 가격은 컴퓨터도 계산이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하라 했어요? 옵션 가격은 옵션 매수자가 꿈을 사는 대신에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계기다. 꿈을 사는 것이야. 파는 게 아니라. 원유 현재 75달러가 3개월 후에 100달러 찍고 110달러까지 갈 거야 라고 꿈을 꾸는 옵션 매수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 하지만 만기가 다가올수록 그 꿈은 말 그대로 꿈에 불과해. 3개월 다 지나가 오르기는 올랐어. 85달러까지 올랐어. 10포인트 많이 오른 거잖아요. 그런데 100달러는 안 왔잖아. 100달러는. 만기가 다가올수록 꿈은 말 그대로 꿈에 불과해요. 허공에 떠 있는 구름을 잡는 형식이야. 허상에 불과해. 따라서 100달러가 될 거란 그 꿈은 점점 실현 가능성이 제로가 되어갑니다. 옵션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옵션 매수자 꿈이 물고품이 되는 거예요. 100달러? 현재 75달러일 때 100달러 될 거라고 이 사람은 한 250달러를 줬어. 옵션 매도자에게. 이것은 그냥 버린다 생각하고 투자하는 거야. 100달러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냥 꽝 되겠다. 포기하려는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오르긴 올랐지만 85, 90까지 올랐어. 그래도 얘는 마지막에는 꽝이야. 선물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옵션 가격도 결국은 뭐하다? 제로에 수렴합니다. 100이라는 옵션 행사가는 결국 제로에 수렴합니다. 제로가 되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대부분의 옵션은 뭐가 될 운명이다? 제로가 될 운명. 0이 될 운명입니다. 즉 꽝이 될 운명 가지고 태어났어요. 뭐가 얼마나 85%나 대부분의 옵션이 처음에는 의기양양하게 적당한 가격에서 즉 내가 잘 쓰는 말입니다. 다시는 깜냥에 맞게 즉 행사가에 맞게 출발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75달러야. 76달러 짜리 행사가 이 가격은 상당히 높습니다. 얘는 75달러가 좀만 오르면 얘도 금방 올라요. 그런데 처음에 자신의 깜냥에 맞게 또 100달러짜리도 있어요. 100달러짜리도 처음에는 75달러에서 77달러로 되면 처음에는 얘도 200달러가 210달러 220달러 좀 올라요. 살짝. 처음에는 자기 행사가에 맞게 출발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 현실이 뭐야? 즉 자신의 행사가격이 내 가격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리 못 들어와. 내 가격 안으로 못 들어와. 그냥 나는 제로가 될래. 라고 자기만의 길을 찾아갑니다. 이미 처음부터 꽝을 생각하고 옵션 매수자는 지민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포기하는 것으로 옵션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냥 패배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편에 옵션 매도자가 그 꿈값을 모두 취하는 거예요. 이게 옵션 매도입니다. 정말 무궁무진해요. 그리고 오늘 좀 특이한 제목으로 베이스 캠프를 어디에 차릴 것인가. 즉 어느 행사가를 중심으로 적들을 공략할 것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전쟁 장군들을 좀 좋아해요. 카이사르 가장 또 유명한 우리 이순신 장군 나중에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 전법을 가지고 옵션 매도 설명할 겁니다. 또 오늘 등장할 인물이 몽고 장군이에요. 우리 역사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실은 몽고가 엄청나게 유럽 러시아 헝가리 폴란드 까지 다 점령했잖아요. 이탈리아 갔다가 그냥 철수했지만 또 그 많은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다 정복했어요. 그 1등 장군이 누구냐 오늘 나올 거예요. 그 장군 전법이 있습니다. 베이스 캠프를 베이스 캠프가 뭔지 설명하겠습니다. 어디다 차릴 것인가. 어느 행사과 행사과입니다. 를 중심으로 적들을 공략할 것인가. 우리 고구려 안시성 전투 들어보셨죠? 안시성은 저는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 정말 산악지대 적들이 침범할 수 없는 그곳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태종이 와도 쉽게 당나라 군사가 와도 쉽게 안시성을 공략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워낙 요새 지어졌기 때문에. 양만춘 장군이었나요? 여기 등장합니다. 몽고 장군 수부타이 발음이 약간 틀 수 있습니다. 그쪽 쓰는 용어 하고 매복 전략 무슨 말이냐. 몽고군은 그 많은 지역으로 정복을 해나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군사적인 면에서는 약세일 수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홍가루를 친다. 러시아를 친다. 또 인도를 들어간다. 카자흐스탄이 그쪽 많잖아요. 그런 나라를 정복할 때 멀리서 몽고에서 가려잖아요. 그러면 군사적으로는 약세일 수밖에 없어요. 전면전을 치른다 그러면 분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군사 숫자 상에서 아무리 노련한 장수 하더라도 그 많은 군사를 잃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매복 전략. 수부타이가 잘 쓰는 전략입니다. 함부로 저거하고 1대1 안 붙어요. 계속 싸우기 유리한 장소로 유인하는 겁니다. 유인해가지고 딱 어떤 정말 좋은 장소 오면 거기서 그냥 소탕하는 거예요. 적들이 공략할 수 없는 행사가를 중심으로 베이스 캠프를 차린 후에 걸려둔 적만 잡는다. 이게 옵션 매도 아마 앞으로 계속 제가 이 전략 가지고 설명할 거예요. 이 전략 가지고. 절대 그럼 적들이 공략할 수 없는 행사가는 얼마 정도 잡으면 되느냐. 그거는 이제 공부해야 돼. 여러분도 공부해야 되고 저도 공부해야 되고 또 이 행사가가 무너질 수 있어. 적이 워낙 강해. 내가 당할 수 있어. 그러면 다시 또 다른 베이스 캠핑을 차리는 거야. 더 위쪽으로 더 아래쪽으로 그냥 이동하면 되는 거예요. 이 매복 전략 옵션 매도에서 정말 중요한 전략입니다. 전면전 암치로 된다니까 제가 항상 잘 쓰는 용어 탄피 탐피 줍기 전략 내가 전쟁터에 나갔어. 어디든 전쟁을 해. 그런데 나는 이제 장사쟁이야. 전쟁할 목적은 없어. 돈 벌어야 돼. 그럼 뭐냐. 남들이 전쟁터에 가서 총 쏠 때 나는 총 안 쏴. 그냥 탄피만 주워. 탄피만 주워서 고음을상에 팔아. 솔직히 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쇠라 그러면 판다. 사라주면 실제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땅에 떨어진 탄피만 주워서 파는 전략. 그 전략이나 이 매복 전략이랑 좀 비슷해요. 실제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안 해. 실제 전면전 안 치러. 숨어 있다가 걸려든 적만 잡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매복 전략. 탄피 전략. 탄피 줍기 전략이에요. 전면전 안 치르고 이렇게 매도 상당한 수익입니다. 옥수수 가격 급등과 역발상 콜옵션 매도. 먼저 콜옵션 매도가 간간히 설명했습니다. 콜옵션 매도는 콜옵션 매도의 가장 기본적인 지입명태입니다. 선물이 하락할 때 원유가 75달러야. 그런데 하락할 것 같아. 65달러 이렇게. 하락을 같으면 뭐야. 저기 콜옵션 매도 지집한다 그래요. 콜옵션 매도는 기본적으로 선물의 하락을 염두에 두고 지집하는 겁니다. 하지만 선물이 상승해도 콜옵션 매도가 좋을 때가 있어요. 선물이 지금 85달러야. 75달러에서 80달러가 올랐어. 그런데도 콜옵션 매도가 좋을 때가 있대요. 오히려 선물이 크게 상승하면 극외과 행사가 가격이 극외과 행사가격의 옵션은 콜옵션 매도자에게 저러요. 길러준다. 선물이 급증했잖아요.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 가격도 당연히 오르겠죠. 그때 올랐을 때 콜옵션 프리가 엄청 됐을 때 콜옵션 가격이 높을 때 그때 콜옵션 매도 진입하는 거예요. 기다렸다가 매복 전략입니다. 기다렸다가 이걸 잡는 거예요. 행사가 진입하는 거예요. 그럼 콜프리가 완전히 만땅 됐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옥수수 옵션으로 살펴보는 콜옵션 매도 베이스 캠프입니다. 최근에 지금 화두가 되는 게 옥수수 농산물 중에서도 농산물 특히 대두 콩이 있고 휘트 밀이 있고 콘 옥수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옥수수가 가장 핫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언제쯤 이니까 이때 상황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급락하고 한 번 더 급등하고 급락한 상태에서 이 날 이 날이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목요일 수요일 날 상한가 쳤어요. 상한가 옥수수가 이 600 안 보이네요. 640이죠. 6달러 몇입니다. 40센트가 오른 거예요. 옥수수는 상한가가 40센트예요. 40센트가 올라서 상한가 친 거예요. 보시죠. 여기 딱 고정돼 있죠. 상한가. 그 다음 날 얘가 언제 조사했냐면 그 조사한 날짜에 좀 올랐어요. 이럴 때 다시 상한가 쳤으면 콜옵션 풀이가 엄청나게 붙어요. 오늘 이거 중요합니다. 옵션 가격 변화 취 옥수수 2021년 구월물 선물과 구월물 옵션의 가격 취 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게 구월물 옥수수 선물입니다. 선물 선물 가격 입니다. 선물 가격에 따랐을 때 따라서 뭐야 옵션 가격 입니다. 자 앞으로 이걸 많이 설명을 해라 그래요. 옥수수 4월 이달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그 다음에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4월 23일 선물 가격이 575 에요. 575 그때 자 이 천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거 설명할게요. 아까 베이스 캠프 차린다 했죠. 자 지금 옥수수가 576 이야 570 이야 보통 잡아요. 엄청 320 달러에서 거의 두 배는 좀 아니지만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여기 500 300 달러 안 보이는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어. 575 이 정도까지 우리가 진입할 때 이 정도까지 이 정도 왔을 때 이 정도 왔을 때 그러면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아마 콜옵션 풀이가 만땅으로 붙어있어. 계속 올랐기 때문에. 그랬을 때 적들이 공약할 수 없는 행사 가격이 얼마냐. 쉽게 말하는 거예요. 대체 옳은다 인정해. 인정하더라도 대체 어디까지는 옳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576이야. 여기서 나는 뭘 생각하냐면 1000 이게 10달러입니다. 10달러. 그런데 표기가 지금 1000으로 되는 거예요. 1000으로 설명할게요. 576인데 거의 2배. 500 작으면 1000은 2배잖아요. 여기서 300에서 거의 576까지 올라왔는데 또 여기서 한 두 달 만에 세 달 만에 1000달러 올 수 있을까 라는 건 회의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저는 1000달러를 이 베이스 캠프로 삼은 거예요. 절대 1000달러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 1000달러에다가 성을 쌓는 거야. 올라오면 올라와 봐라. 1000달러에서 온 놈들만 자작겠다라고 아니 1000달러가 아니라 1000입니다. 1000 그냥. 10달러입니다. 10달러 옥수수는. 이 10달러 안 될 것이다. 이 1000이 안 될 것이다에 뱅킹한 거예요. 여기다 베이스 캠프 차린 거야. 자 이때 576이에요. 4월 23일 날 그때 1000달러가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오수수 가격이 얼마였냐. 2.4 원래 이제 이게 2.4가 아니라 이게 이렇게 이걸 어포스트로픽 읽은데요. 근데 이제 불편한 게 2.4의 etcetera 읽을게요. 진법이 달라요. 진법이 그래서 십진법으로 고치니까 2.5예요. 2.4는. 오른쪽이 십진법입니다. 어떤 증권사는 처음부터 십진법으로 해주는 것도 있는데 이 증권사는 지금 십진법으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고친 겁니다. 4월 23일 날 옥수수 선물 가격이 575일 때 1,000달러가 안 될 것이다에 패팅한 게 얼마였냐. 2.5달러였어. 그런데 이날 5월 7일 날 5월 7일 날 이날입니다. 최고치 찍었어요. 최고치 5월 7일 날 이날 가격이 얼마였냐. 선물 가격은 654 거의 2배 급등했습니다. 5.125, 2.5에서 거의 2배 정도 급등했어요. 그런데 다시 또 하락했어. 옥수수가. 그날 급등한 이래로 쭉 하락했어요. 이 5.12가 행사값 1,000짜리가 다시 줄어드는 거야. 계속 가격 보십시오. 3.5, 1.5, 1까지 줄어들어. 1까지 이렇게. 선물 가격 얼마? 100포인트 더 허졌네. 100포인트. 654에서 541로 100포인트 하락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재차 반등했죠. 6월 4일 날. 다시 찾아볼까요? 6월 4일 날 다시 재차 반등했어요. 이 정도. 그런데. 보십시오. 이때 604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날 576일 때 1,000이 안 될 거라는 게 베이스 캠프 가격이 2.5였는데 올랐어. 상당히 올랐잖아요. 604야. 근데도 가격은 얼마야? 2.5 똑같네. 왜 그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1,000까지 올 힘이 없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한 번 또 재차 반등합니다. 577. 하락했다가 다시 또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그때 1.6까지 됩니다. 그런데 6월 29일 29일 그날 가격이 다시 1로 됐어요. 이날 0.5까지 왔죠. 정상가 기준입니다. 장 끝났을 때 그리고 그리고 뭐야 6월 30일 날 이날 상한가 쳤을 때 상한가 쳤는데도 이래서 1.375밖에 안 돼요. 평균 가격이 2.0입니다. 2.0 2.0 그럼 이걸 계산해 보니까 오늘 이거 마지막입니다. 4월 23일부터 매일 정상가 기준으로 한 계약씩 진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총 49개약 진입하는 거예요. 총 증거금이 1만 6,871달러 한 계약당 345달러 수요일 날 선물이 상한가 쳤을 때 불리한 가격에 그냥 익절했다고 했을 때도 엄청난 수익이에요. 약 68일 만에 투자금의 10% 정도 수익을 넣습니다. 결론은 시간 이야기예요. 시간이 자 이 앞으로 이 개념을 가지고 매일 제가 여기 잠깐 이거 얼른 설명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요즘에 주식이 화랑이죠. 요즘에 최근 화대가 뭐냐면 주식 저축 삼아서 우량주 한 계약씩 매달 혹은 일주일 매집한다 그럽니다. 매수한다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해외 옵션 매도를 극액과를 중심으로 매일 한 계약씩 매도하십시오. 훨씬 순위를 좋아해요. 이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 또 강의할 겁니다. 오늘 좀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이걸 좀 자세히 설명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너무 시간이 많이 뺏었네요. 제가 앞으로 이거 마지막 강의 한 것 중요합니다. 매일 해외 옵션 매도를 극액과를 중심으로 적들이 침범할 수 없는 그 행사과를 중심으로 한 계약씩 매도해보십시오. 엄청난 수익으로 다가올 겁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알아야 면장을 합니다. 하단의 QR코드를 통해서 저와 소통할 수 있는 소통번호 들어오십시오.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또 문자 샵 3771을 치시고 박명균을 치시면 저와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합니다.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